해봄아 우리 소풍이 연애 좀 할 수 있게 조언 좀 많이 해줘 부탁 아니 일단 일단 저 죄송한데 저부터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요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합니까 여기가 더 급한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날이 더워서 내가 더위를 먹은 건가 헛것이 보이는 건가 안녕하세요 떼봉추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만나는 일은 제가 정말 밤새서 롤을 달리고 있거나 브리자드 공방이 아니고서는 거의 안 만난다고 보시면 되죠 쥐발 경쟁전 1시즌 때는 말이야 맞아 어린 놈의 탱커들이 그럼 경쟁 돌릴까? 마음껏 싸우세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어린 놈의 탱커들이는 뭐야 어린 놈의 탱커들 나 저거 다시 한번 보여 웃겨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애킹 아니 이건 좀 아니 근데 러너님도 사진이 왜 저래 아니 러너님 저기 쌍수한 것처럼 나왔어 앞이 어디예요? 뭐야 아 뭐야 왜 나랑 인형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왜 저 사진이야? 아니 내 멀쩡한 사진 어디 가고 나는 저 사진 나는 내 저 프로필 사진으로 안녕하세요 잘한다는 뭐 아까 채팅이 있어가지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영어로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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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미츠 세 번 안녕하세요 세 번 플리즈 올리 잉글리시 오케이? 오케이 하이 프랙티스 잉글리시 스피킹 미리미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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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메르시하나? 아니 힐러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메르시해 너 메르시 말고 버러지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일단 포지션 또 정하죠 그럴까요? 네 일단은 저희 위에서부터 정하죠 머슬머슬매님 네 왓두요 오랜 히어로? 올라운더 아임 올라운더 아 아깝다 진짜 썼다 안 돼이 좋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한계돌파 모에로 크리스탈 H 자 그리고 진짜 더러울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진짜 더러울 수 있고 넘어가겠다냥 또 다른 그 때 여느님은 함께 천을 스카사도를 고묘의 펀치 또 천을 스카사도를 도코애미 브라를 구입했다 아니 왜 왜 아니 왜 팬티와 브라에다가 세상을 지키는 힘을 공묘의 도코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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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해보려고 했다고? 아 뭐야 부딪히는 컨셉 이거 진짜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뭔 개수작이야 쟤가 제가 빌런이야?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게 브라야? 그리고 차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목소리는 스카사데 뭐 이 정도야 그냥 서비스 컷인 정도네 이 게임에 비하면 야한 것도 아니다 이 장면은 노그눈 아래에서 크리스탈이 출연하면 핀치아웃으로 넓히세요 야 이건 좀 심한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때 기획자들도 개발하면서 어처구니 없지 않았을까 진짜 그래 인간이 제일 나쁜 것 같긴 하다 내 몸이 자기 시절 못 믿겠어 당신이 알폰스를 죽였지 목걸이 없다 아 목걸이 없다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... 아니 지금 죄 없는 사람 죽여놓고 똥이 나옵니까? 예, 나온다고요? 뭐요? 거 미안하게 됐으다! 3 4 4 7 8 10 12 14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